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의 태도를 가져라.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의 태도를 가져라. 이런 제모로 이번 주간 마지막 우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보다가 알게 된 70년 포로의 해방과 관련해서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그 의미를 듣게 되면서 그 71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니엘이 보아온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환상이 뭐였습니까? 7장에서 내 짐승에 관한 것이었는데 2장에서 나오지만 이것은 바벨론 시대로부터 메대바사,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흐름을 말해주는 거였고 두 번째 환상은 8장에서 숫양과 숫염소 관련된 것.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헬라에 관련된 그 이야기. 그러면서 헬라 제국 중에서 셀레코스 왕국에 안티오코스 4색 에피파네스가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런 끔찍한 역사에 대한 것이었고 세 번째 환상은 9장에서 70일에 관련된 거였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이끄신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야마 완성된 새 언약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취될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장인데요.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가에서 봤던 네 번째 환상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봤던 마지막 환상에 대한 얘기가 그 얘긴데 거기를 살핍니다. 그래서 10장부터 보면 이미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나타나서 큰 전쟁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3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본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 계속 읽으면 이게 뭐다라는 설명이 나와요. 이 환상은 시대가 흘러서 바벨론이 무너졌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통치하는 시기에 다니엘이 봤던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환상에 대한 것은 역사와 더불어 연결해서 살펴볼 때 결국 이거는 그 셀레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사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열법을 우습게 여기고 유대인들을 아주 잔악하게 핍박하는 것과 연결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언급한 두 번째 환상인 8장을 살피며 다루었던 그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때 이제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유대민족들이 당했던 아주 끔찍한 박해에 대해 우리가 보아도 듣기조차 끔찍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마다 막 슬퍼하고 너무 힘들고 몸이 아플 정도였다고 그랬었죠. 매일 짓밟히고 당하는 일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 환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좀 자세히 알고자 하나님께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때 나 다니엘은 새 일에 동안 그러니까 21일 동안 고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21일 동안 슬퍼한 거는 요즘 교회들이 무슨 뭔가 뜻을 이루려고 하면 뭐 하려고 하면 다니엘 21일 새벽기도 이래 가면서 지금 이걸 근거로 뭔가 의도를 두고 목적을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작정기도를 시키고 이런 거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다니엘이 알게 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 의도를 알기를 원해서 다니엘이 스스로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절제하고 모든 촉각을 모든 영적인 초점을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을 약속하셨고 제자들이 그 성령을 주신다 하셨으니 그들이 마가의 다락봉에 매일 모여서 그 주실 날들을 기다리며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게 며칠이 될지 모르고 말씀하셨기에 오직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7일 만에 사실 성령이 임지하는 역사를 경험했었는데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딱 정해진 시간을 딱 놓고 이때까지 내가 열심히 하고 절제하고 굶고 이래서 하나님께 뭘 꼭 알아내겠다.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 21일 기도라는 개념이 나쁜 뜻은 아닌데 본의 아니게 어떤 딱 정해진 시간을 두고 그 시간에만 이렇게 해서 내가 뭐가 원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행위로 가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이 의미들을 제대로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할 때 어떤 응답받을 시간과 기한을 정해놓고 그래서 그때 굶고 절제하고 이래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을 보여서 내가 이걸 꼭 알아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목적 성취를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 그날이 몇 날이 됐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이 이런 모습을 통해 꼭 배워야 되는 중보의 태도요, 기도의 태도요, 신앙의 태도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스스로 불편한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뜻을 알기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들 다 팽개치고 이거 안 알려주면 아마 나 안 해요. 땡깡 쓰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원 들어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랬지 않았어요. 일상의 삶을 부지런히 살았어요. 그러면서 절식했고 금식했고 그러면서 자기 현장에 지금 내가 이루어야 되는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주만 바라봤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이 교회를 하니까 세상일을 소홀히 하고도 된다. 이게 아니었다고요. 또는 세상일이 바쁘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도의 사명을 소홀히 하고 예배 빠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말씀 멀리하고 이런 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다니엘의 이런 태도, 이 신앙의 태도를 잘 못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의 삶은 절제된 삶이 돼야 되고 늘 광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그런 불편한 삶을 그렇게 살아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살아가는 주어진 사명들은 삶의 현장, 직업, 학업, 가정, 여러 군데에서 우리는 핑계치 않고 주신 사명을 더 바르게 감당해가는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가정의 역할을, 엄마의 역할을, 아버지의 역할을 팽개치고 또 직업을 팽개치고 학업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무슨 교회 봉사한다. 이거 잘못된 거라고요. 그럼 거꾸로 공부를 집중, 이것도 하나님 주인 거다. 공부를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인 또 예배와 이런 것들을 무숙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라고요. 참 우리가 다니엘이 이 모습을 통해 정말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를 온전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게 영적으로 바르게 깨달으려면 분명한 거 있어요. 우리가 이 육체가 배부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습관 자체가 육체의 만족, 혼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이 되면 항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욕심, 내 느낌을 채우는 이런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죠. 그러면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에서 뭔가 부족하고 결핍한 그런 삶.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늘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진정한 마음, 듣고도 못 듣는 둔감한 그런 편리함, 그 익숙함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성도라면 늘 숙달되고 편안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는 자신의 삶의 패턴에서 좀 스스로 나와서 주님만 바라보고 또 그 앞에 스스로 겸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꾸준히 지속된 무릎 꿇는 시간, 이런 광야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개인 묵상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이고 셀모임이고 모든 시간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이 그렇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모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일 예배든 셀 예배든 개인 묵상이든 기도이든 이게 하려면 이런 의도를 가지고 바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돼요? 바른 뜻을 잊어버리고 그 의도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 내가 성경을 어쨌든 읽었지 않았냐. 그 내용은 모르는데 읽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 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냐. 이런 식의 자꾸 큰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럼 이제 율법주의적 종교 행위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종교적 시간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고 스스로가 속는 거죠. 기도를 해도 결국 잘 보면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요구하고 협박했던 건데 근데 난 기도했다.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바르고 온전한 영적 습관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부터 계속된 10장의 내용들을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 상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7절의 경우 나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다.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어떤 현상을 같이 봤어요. 다 느꼈고 뭔가를 분명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다니엘만 혼자 남아서 그 환상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게시화 환상계에서 다니엘이 적는 이 글들이 다니엘 혼자 개꿈꾸고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게 아니고 실제 누구라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미는 몰랐지만 어쨌든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일에 미친 사람이 자기 뜻대로 만들어낸 그런 신화가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 속에서 당신이 뭔가를 이루실 때 항상 증인과 증거를 두고 행해시는 그리고 이루어내신 그게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성경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또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 혼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자 혼자서 적은 게 아니고 베드로 혼자 본 게 아니라 제자들과 150여 형제들이 다 봤어요. 거기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바로 그것 때문에 더 신뢰가 있고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2절 그가 내게 이럴 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깨닫으려 하여 너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기에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다. 너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지극정성을 보는 게 아니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뜻을 알아야 되겠다. 정말 그래서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의도를 알게 하기 위한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목소리에 데시벨이 녹거나 더 오래 굶거나 기도 시간이 길거나 다 같이 집단으로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한다 이런다고 빨리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스스로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그 절제 하나님 백성다운 삶도 없이 단지 그냥 기도의 시간에 나가서 지극정성을 바치고 어느 시기를 정해서 거기에만 열심히 집중한다고 그렇게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 삶의 생각과 태도를 바꿨고 그래서 세상과 몸이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을 일부러 더 멈췄고 온 삶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집중할 때 응답을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당들처럼 무슨 지가 필요할 때만 절실하게 기도해서 불러내다가 써먹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변화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10장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다. 이 환상은 오랜 후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오랜 후라는 건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환상을 받을 때로부터 따지면 300년 후 그런 얘기라고 했어요. 지금 어쨌든 포로생활에서 돌아가는 유다 민족 이후에 그들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건데 단지 성전 재건축되는 일을 넘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벌어질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이 11장에 나와요. 그 내용이. 다음 주에 우리가 목상에 가겠습니다. 다니엘의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도 환상을 보고 꿈을 꿔서 미래의 일을 알아야지. 나도 꿈꾸고 나도 환상 달라고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어냐라는 걸 아는 것. 하나님은 이 환상들을 통해 우리에게 충분히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그 뜻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당장 눈에는 악한 것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온 세계는 이 다니엘의 환상과 말씀을 통해 볼 때 그 말씀의 그 기준에 합당치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져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삼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길을 따라가는 그 일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들만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는 목적은 이 모든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창조주가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 흘러가게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보내받은 현장에서 깜깜한 암흑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그곳에서 빛된 믿음의 백성답게 열방의 제사장답게 새 언약 속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참된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의 온전한 끝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보이는 것에 이리이리 하는 게 아니라 그 진정한 하늘에서 이만한 새하늘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이 땅에 이만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비록 그렇게 살다가 하루하루 괴롭힌도 당하고 손해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니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백성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형통한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 형통의 개념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건 우리 삶의 금빛띠치 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좁은 길이라고도 말씀하시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나 분명히 그 좁은 길이라고 하루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길들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잊지 마십시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하면서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그 나라의 언어, 문화, 역사 이런 데 관심을 두고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TV, 드라마나 보고 그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찾아다니며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금식하고 기도원 들어가서 소나무 한 그루 뽑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혹시 그렇게 문제가 해결돼도요 더더욱 좋지 않은 신앙 습관에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을 때 이미 8장을 비롯한 곳에서 보았던 큰 전쟁에 대한 것이었기에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 더 알기 원해서 다니엘의 삶을 결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셨죠. 그런 과정을 보면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들이 있어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페르시아를 조종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에 의해 붙잡히고 싸우고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뚫고 나올 수가 없어서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비로소 다니엘에게 전할 수 있었다.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온 세계는 영적인 싸움에 휘말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를 감싸고 보이지 않는 어떤 신들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인간은 자유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억눌리지는 않겠지만 인간의 욕심을 자극해서 인간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을 결단하게 되면 사탄이 언제든지 그 사람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도 다니엘의 설을 통해서 바르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이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각자 자신의 삶에 맡겨진 그 현장에서 용기 있게 다니엘처럼 믿음의 싸움을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태도를 가지려 하지 않고 육체의 만족과 혼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며 단지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원한다고 말씀들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 지극정성을 보이는 그런 종교적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다니엘의 설을 통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힘들이 보이는 것을 휘감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있지 않고 화려해 보이는 것, 많이 모이는 것에 속지 않고 그 중심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환상과 개시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눈 감고 환상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게 아니라 그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는 역사의 그림을 통해 그 이상과 예언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새 언약, 그렇게 세워진 새 언약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가까이하고 동행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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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